사실상 실패한 것으로 결론이 난 제주도 개발공사의 맥주 사업에 우근민 전 제주도지사가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개발공사는 당시 경영진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연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크래프트 맥주 사업은 2012년 말 미국의 브루클린사가 투자 의향서를 제출하면서 시작됐습니다. 또 의회가 사업 타당성을 문제 삼았지만 제주도개발공사는 제주산 보리를 사용하는 강제조항도 없앤 채 일사천리로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 우근민 전 지사가 개입했다는 주장이 당시 개발공사 이사회 회의록을 근거로 제기됐습니다. 지사가 뭐라고 지시하느냐. 비비사와 어떻게 할 것인가. 할 의사가 없는 비비사에서 의향서를 보냈는데도 행동이 없다. 이렇게 질책을 합니다. 월권이에요. 이사회를 무력화시키는 겁니다. 결국 우근민 지사 퇴임 이후 개발공사가 맥주 사업을 포기하자 사업자 측이 10억 원을 물어내라며 소송을 제기한 상황. 개발공사는 재판에서 지면 당시 경영진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회수했을 때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 당시에 사장님하고 도의의 의견을 무시하고 의사회의 의견에 참여한 이사들 전부에 대해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 명확한 형태로 확인이 되면 구상권이 필요하다면 구상권이 청구되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의원들은 프리미엄 생수인 한라수 사업의 실패도 책임 소지를 따지라고 질타했습니다. 특히 개발공사가 현재 추진하는 탄산수 사업도 시장이 과열된 만큼 재검토하라고 지적했습니다. MBC 뉴스 김현선입니다.